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 12신조가 언제 끝날까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벌써 12번이 지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기쁘실 겁니다 드디어 저 사람은 안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고 제가 12신조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뵐 거고 그러나 또 기회가 되면 또 뵐 날이 있겠죠 오늘은 이제 종말론인데요 종말론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종말론 이렇게 딱 말을 쓰기 때문에 마치 마지막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겠죠 그 새로운 시작 그게 이제 종말의 시작인데요 그 새로운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주 영성이 충만하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란 표현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죠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그의 사역도 배웠는데 그의 사역이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비하와 승귀 다 까먹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낮아짐과 높아짐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낮아지는 것에서 죽으심이 총 몇 번째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중 비하라는 말을 쓰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비하, 낮아짐의 시작은 성육신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고난당하심 세 번째가 죽으심 그 죽으심 세 번째 죽으심 네 번째가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래서 죽으심이 세 번째인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낮아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시작점으로써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까지 올 4중 승기 이런 말을 우리가 썼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부활인데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낮아진다면 그와 함께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면 예수를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무나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너무나 큰 영광이요 너무나 큰 부활 그와 함께 죽으시면 비하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승기한다 그 말이고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겠죠 오늘도 역시 네 가지로 쭉쭉 볼 거고 마지막에 실천적 고체를 할 건데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2신조 전반의 내용과 더불어 이 내용이 이때가 배웠던 내용이 오늘 배울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죽음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과 저는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그 죽음이 뭔지를 배우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은 전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배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요 죽음이 마지막도 아니요 죽음이 죄의 형벌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활을 오늘 좀 배울 겁니다 시간을 좀 써서 부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그 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다면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의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부딪힐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이 12신조 마지막에도 위치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고 오늘 배우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소망이죠 소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삶 이런 삶 소위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요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려우세요?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디어 영화될 것이고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삽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100년 후의 삶을 염두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죽음이요 부활이요 심판을 우리는 받지는 않지만 심판 이후에 있을 새한 대가 새 땅에 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소망을 좀 품으시고 물론 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는 우리가 다 끝날 때 그때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신조에서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이 12신조와 조지신학 강론들과 오늘의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보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미 거의 2년 전인가요? 아주 몇 년 전부터 12신조를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성경을 배웠고 신론을 배웠고 인간으로 배웠고 기독론 배웠고 구원론 교회론을 다 배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면 이해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죠 그 말은 성경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론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왜곡된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말씀을 아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게 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신학이라는 내용 성경의 큰 틀인데요 죄 때문에 다 왜곡된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론도 마찬가지 신론은 더 심하죠 제가 신론을 말씀드릴 때 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만 한다가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표준물이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그것을 깨는 거거든요 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오늘도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해버리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신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신론도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율법주의적 하나님, 신류법주의적 하나님, 반유법주의적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대해서 하나님한테 막기 싫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신류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면 내가 이거 11조를 좀 안되면 하나님 날 치시지는 않을까 내가 주의성사라면 날 치시지는 않을까 나에게 병을 주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독재자를 염두한 채 하는 신앙 이게 율법주의, 신류법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신관도 되게 안 좋고요 반대도 안 좋아요 반대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신관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성경론을 배웠고 신론을 배웠지만 죄 때문에 이것들이 여전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론은 더 심합니다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들께서 또 귀한 찬양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찬양이었는데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남을 나만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또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싹 다 문을 잠궈버려요 싹 다 싹 다 잠근 다음에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물 한 달이 있으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 저에게는 지금 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 저는 이걸 아껴 먹어서 절대 안 먹는 거예요 한 달이 다 끝났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이 물 한 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를 죽입니다 진짜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 평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되면요 만약에 1년 동안 굶어요 그러면 오늘은 너 아들 먹고 오늘은 내 딸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역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죠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중해야 된다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나투라라고 해요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성 이 본성이 너무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론도 무너졌죠 기독론이요 완전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대신화 이런 게 있는데요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참된 신성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기독론도 무너져 있고요 구원론은 뭐 말하에 뭐합니까 지금은 행위구원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잘못된 형식으로 구원해 이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죠 공로 여러분 구원론 제가 저번에 종교개혁주관에 와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나 은혜냐 공로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공로 세워서 교만하여 자기 의의 쌓아가지고 가는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전히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어요 정말 한숨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세계교회, 가시적교회는 싹 다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저는 사실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다 배우고 우리가 이걸 다 익혔지만 죄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이 되면 이게 시작은 재림이거든요 재림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형태의 성경론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그 영원성이, 불변성이 드디어 확고하게 증명될 것이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이후에 이뤄질, 벌어질 일이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인간론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도 감격을 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감격적인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죄와는 상관없는 몸과 영혼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인간론의 완성이에요 이게 종말 때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도 이제 진짜 부활체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답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다 영화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오늘 볼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12신조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류적 종말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살짝 말씀드리면 교회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유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든 것들이 재림을 통하여 싹 다 회복되고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완벽한 순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은 우리가 오늘도 소망해야 되고 내일도 소망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12신조 내용인데요 이 12신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종말로는 크게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12신조는 개인적 종말만 건드리고 끝나요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문제인데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 종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비 12신조 마지막이니까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을 쭉쭉 보면요 한번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배울 세 가지를 좀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음에 대한 말을 좀 할 겁니다 죽음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함을 얻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배울 겁니다 오늘은 딱 이 세 가지만 배우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받는다 이거는 심판과 더불어 배울 내용이죠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여전히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휴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갠점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부활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드디어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2순조의 내용이 좀 다양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만 볼 시간이에요 첫째는 죽음이 뭔가 종말론의 모든 시작은 죽음이고 저도 학교에서 종말론을 한 학기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한 학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15주를 가르친다는 얘기고 15주의 첫 번째 내용이 이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의 시작이니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익혀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구조가 바로 부활함을 얻고라는 말이 나와요 12순조는 이것을 얻고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이 부활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부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의 열매를 첫 여배로 우리가 따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활, 몸에 다시 사람, 삶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좀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한 예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강당이라든지 우리가 더 이상 설교 시간에 심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얘기니까요 하지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 물론 오늘은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요 잠시 말씀드리면 선악간에 행한 바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행한 바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어요 어? 나도 말씀에 따라 행한 바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럼 나도 심판 받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아마 오늘 좀 해소시켜서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죠 보응 그래서 이 보응 개념은 뭐냐면 다 갚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을 싹 다 갚아야 됩니다 그게 심판의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갚냐의 문제죠 예수께서 대신 갚으신가 아니면 내가 갚는가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은 보응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한번 잘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좀 더 힘을 내주세요 우리 이제 종말론까지 왔으니까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종말론의 시작 죽음이 무엇인가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12신조에서도 첫 번째 문장 문구에서 죽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죽어야 종말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죽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죽은 자가 마지막에 부활을 얻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 죽음 자체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심장박독이 뛰다가 지금 두근두근 막 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삐 멈추는 거 아닙니까 사실 최근에 제가 지금 있는 학교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쓰러지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벌써 두 분이 쓰러지셨어요 한 분은 혈전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기적이 벌어졌는데요 이분이 혈전 때문에 쓰러지셨고 2주 동안 이 코마 상태 즉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의사께서 0.5%의 확률로 이 사람은 살 것인데 대부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심장이 안 뛰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학교에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해서 지금은 아주 멀쩡히 쉬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 뭐 여러분 감격이 없으신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었다 이때까지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았다 이렇게 됐고요 최근에 또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이분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쓰러지면 이 심장이 이제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해서 이게 충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200줄 두둥 안 된다 500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심장을 살리는 개념 죽음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세동기로 사람을 살려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럼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빙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의 클라이맥스인데 극치인데 고통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죽음 여기서 중요한 비언이 바로 형벌입니다 죽음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존재인데 하지만 죄를 지음을 통하여선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러니까 형벌이겠죠 그 형벌을 죽음으로 주셨고 드디어 멈춰라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이냐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뭘로 만들죠? 흙으로 흙으로 만든 다음에 뭘 집어넣죠? 생기 이게 이제 호흡 뇌핏이 후 부는 거거든요 생기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호흡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즉 생명이 있는 것, 심장이 뛰는 것, 호흡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살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냐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살아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교수님 제가 왕년에는 날라다녔습니다 제가 왕년에 안 해본 게 없으면 제가 교회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자꾸 왕년, 예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늘 해야지 죽지 않는 것인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육체의 죽음 플러스 영혼의 죽음까지 있어서 오늘도 살아 있으나 오늘도 예배들이나 오늘도 찬양대에 앉아있지만 오늘도 즉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행위는 죽은 것이 아닌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는 기초적으로 죽음을 말할 때는 형벌이란 말을 썼고요 그것이 절정인데 이것이 기초적인 내용이었지만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좀 내려보고 무엇이 가장 맞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차용해야 그 다음 논의라고 하는 부활까지 갈 수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살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원과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볼까요 죽음은 death예요 death, death, 죽음 그럼 죽음은 뭐냐면 the act인데 the act of dying 이걸 번역하면 임종하는 행위 그러니까 죽는 행위 the end of life 삶이 갖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생명, 생기, 우리의 호흡 이 end 끝나버리는 상태 the total and permanent 중요하죠 total, 완전한 permanent permanent이 뭐냐면 영구절한 뜻이에요 영구 바뀌지 않는다 cessation 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죽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봤을 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지만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the act of dying the end of life the total and permanent cessation of all the vital functions of the organism 뭐냐면 생명이 갖고 있는 모든 활동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하지만 성경조로 봤을 때도 신학조로 봤을 때도 시비신조가 말하는 바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완벽한 삶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사전적 정의라는 반대의 정의를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다양한 얘기로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죽을 것이고 저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빙크는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무엇이냐면 영이나 호흡 또는 혼이 그에게서 떠남으로써 죽는 것이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뭐냐면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은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몸 안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머리에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어느 곳에 위치하는 물질적 개념이 아님으로 머리에만 이게 세포가 아니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있을 수도 없고 배에만 있을 수도 없고 어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일치하고 있다 영육 일원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도 배울 때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이 일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형태로 있는 것인데 whole person이 전인이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영혼이 몸을 나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나간다 이런 표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멘탈 나가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멘탈리티가 정신이고 정신이고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영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전인이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인은 자신의 범법 행위를 통해 몸과 영혼을 죽음에 내어줘서 원래 이 영혼이 나가면 안 될 텐데 죄를 짓지 않는 한 나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그냥 영혼이 나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처음으로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생기가 몸 밖으로 나가버려서 죽은 겁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성경을 좀 볼게요 성경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흙은 육체를 말하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은 영을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은 무엇을 염두하는 개념이냐면 영혼 불멸설을 염두하는 겁니다 영혼은 멸절되지 않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하지만 이 영혼이 죽을 때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그 영혼이 어디에 가있냐면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배울 주제는 아니지만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중간 상태라는 말 쓰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라고 해서 중간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99세의 나이로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오래 사셨죠 저희 할머니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옥이 아니라 청구가셨다고 믿어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화장하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의 영혼이 우리 할머니의 몸 밖으로 나오셨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할머니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요 맞죠 하지만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천국은 몸이 갈 수 없는 천국이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간 상태 여러분 이 중간 상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이상한 형태의 동양 철학 무속신앙 제사 문화를 싹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중간 상태에 가인 겁니다 그 당시 맥락에서는 그래서 중간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이 땅에 소통 못하고 내려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도 없는 그 중간 상태 그게 뭐냐면 영혼만 가 있는 거거든요 중간 상태로 왜 중간 상태냐면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해서 몸을 만나서 새한내가 새 땅으로 몸으로 들어간다 이게 진짜 천국인데 지금은 그래서 임시적 천국이죠 그것을 낙원 혹은 하늘 정도로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가진 채 살아가지만 죄의 형벌을 통하여 영혼이 드디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형벌을 받았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나가면 그것을 어디로 나가냐 주님께도 다시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0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 끊어진다는 말이 흙 우리 갖고 있는 몸과 연결이 끊어져서 더 이상 이 호흡이 몸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보아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혼의 떠남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 대한 정의는 결국에는 죽음과 혼의 떠남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왕상에 보면 선지자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이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도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혼이 나가버렸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분서를 믿기 때문에 영혼 육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혼으로 빠져나가버려서 죽어버렸던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죠 죽음에 대한 성견적인 정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번 나간 영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 K-드라마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 특히 신학을 망치고 있다 K-드라마 보세요 막 그냥 영혼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날이 나죠 막 그냥 과거에 있는 영혼이 들어오고 막 그냥 시간여행하고 들어오고 막 조선시대 장군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분별이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미디어에 폐해가 되게 심해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그런 영화를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성경의 내용이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안 좋은 종말론적인 영화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 신과 함께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와 제가 그 영화 보고 까물어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종말론을 가르칠 때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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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라만 모여있는 영화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다 모여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이상한 영화예요 그거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애들도 이상한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전적 정의를 봤고요 성경적인 정의도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십의신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십의신조가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이걸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빙크는 정확히 신학적 정의를 말했어요 제가 바빙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빙크는 정확합니다 늘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정의를 내려주죠 죽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의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받는 선물이니까 복이죠 하지만 죄를 지은 것기 때문에 생명과 선물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바빙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을 가리켜서 죄에 대한 형벌 승경은 잘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죄의 형벌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것인데 죽음과 상관없어야 될 텐데 죄 때문에 상관이 깊숙이 돼버렸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쪽 통치의 첫 염매를 현세에 누리고 사후에는 즉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제가 이런 표현도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넘어갈 텐데요 하지만 하나만 볼게요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 즉 사후에 즉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반면 왜 즉시라는 말을 쓰냐면 잘못된 중간상태의 개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게 연옥 로마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가르쳐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 갈 거야 거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활동을 하면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연옥 개념 혹은 림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림보 구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 유아, 유아 림보 선조 림보는 구약 백성이 가고요 유아 림보는 아이들이 죽어서 간다는 곳이에요 다 잘못된 신학이죠 그건 뭡니까? 뭔가 중간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여 열심히 다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싹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즉각 즉 예수 옆에 달린 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너도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즉시 낙원에 가는 것이지 구천을 떠돈다거나 혹시 이 자리에 구천을 떠돈다 오신 분 있어요? 구천을 떠돈다가 제사상에 많이 써도 온 분 있습니까? 싹 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고 과학적 증거도 없어요 그렇게 요즘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 과학적 증거 없습니다 제사 제사가 완벽하게 잘못된 형태의 신학인데요 왜냐하면 제사는 의도적으로 중간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구천에 떠는 조상님들을 위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즉시 가는 거거든요 즉시 사후에 즉시 낙원 중간 상태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연옥 이런 게 아니라 부활하기 전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즉시 낙원이 혹은 지옥에 있다가 부활할 때 부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즉시에 대한 개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은 신학적 정의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 성경에 잘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 이 삭이 형벌인데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네가 죄를 졌으면 내가 그거에 합당한 너와 삭을 치러라 형벌이겠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될 텐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모든 것의 마무리 끝나는 것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모든 것의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성경적인 정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분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분리된 영혼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그것은 성경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부활할 때 벌어지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를 중간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정의는 죄의 삭순 사망이다 형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뭐냐면 재림 헤메라큐리오라고 하는 주의 날이란 뜻인데요 이 마지막 날이 뭐냐면 재림인데 오늘은 시간상 재림을 다루지 못합니다 재림이라는 것도 있고요 재림에 대한 것도 좀 배워야 될 텐데요 재림은 뭐 다양하게 배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는 순간이에요 부활체를 가지고 가시적 재림, 영광적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부활체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재림 때에 그럼 뭘 주시는가 재림 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주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표현은 상징적 해석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승리적 재림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살전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수의 맥락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정가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냥 나팔 소리와 함께 왔던 것을 늘 봤던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승정가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한 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림은 죽으러 오셨어요 다시 한번 초림은 죽으러 나자지로 오신 거거든요 나자지로 오셨지만 재림은 승리자로서 높아지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호령, 소리, 나팔 소리 막 나는 겁니다 승리자, 왕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구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이게 다 뭐냐면 여기서 이 본문의 방점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이 본문의 방점은 휴거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일어나서 드디어 공중의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종말론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 종말론은 재림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 말은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현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지만 이 공간의 제한 가운데 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공간적으로 해석하거나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대주의에 빠져버려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때는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프레임 내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시간과 공간을 따져가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걸 지나치게 시간적 순서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후 이런 것들은 현재의 시간의 개념으로써 개시를 받은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보이는 건 대도 쓴 거거든요 특히 유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반보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썼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부여라고 하죠 즉,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오 부신자들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오 우선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부활할 것이다, 다 같이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할 거라는 얘기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할 것인데 둘 다 부활한다, 즉 보편적 부활이죠 물론 누가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신자만 부활하지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여전히 신자들만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편적 부여라고 불러요 유니버설 레슬렉션, 모두 다 부활한다 4등전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 이 등치 구절입니다 카이로 연결되고 카이 혹은 레앱트 의인과 악인, 앤드 의인과 악인의 동시다발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부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 부활할 것이니까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바빙크는 말하죠 부활은 뭐냐면 진짜 진정한 부활은 신자 공동체의 부활인데 왜냐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신자들이 아까 제가 우리 친할머니 돌아가신 거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 할머니의 영혼은 낙원, 하늘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중간상태에 계시고 있을 텐데요 거기는 영혼만 있으므로 몸이 없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할머니와 피조물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에 오심을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겠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 할머니의 영혼은 지금 어딘가에 다 뿌려버렸는데 우리 할머니의 몸을 다 화장해버려가지고 그러면 그 모든 화장한 몸의 모든 것들이 다시 연합돼서 그 할머니의 영혼과 결합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영혼과 그 육신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결합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드디어 영화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데요 창조가 죄 때문에 외격되었고 종말을 통하여 재창조하신다 크리에이션 앤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구도입니다 바로 창조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전세계 만물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재창조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냐면 이것도 너무나 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지금 있는 모든 몸과 이 세상 만물은 죄악덩어리니 싹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싹 다 없애버릴 거다 이것을 불연속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현재의 것과 앞으로의 것은 완전 다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왜곡된 몸과 온세계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재회복시킬 것이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연속적 관점을 좀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창조되는 관점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시는 분도 성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부활시키는 분도 성령이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가운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인데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왜 거하시냐면 성령의 내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가운 살리신 이 성부인데요 성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죠 그로 말미야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창조와 재창조는 똑같이 연결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인퇴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부활하시죠? 성령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창조와 재창조 갖고 있는 성령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인퇴하셔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거하셔서 다시 그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우리도 너희 안에 그 영이 거하시면 너희도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신다 그럼 이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에 12심조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성경이 제한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모든 걸 말하지 않죠? 모든 걸 말해야 논쟁도 없을 것이고 애매함도 없을 텐데 왜 성경은 조금만 말할까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정답이 뭐냐면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을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거기까지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거기까지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그걸로 충분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에 대해서도요 사실 이단들 가운데 너무나 세대적 종말이 많고 이상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자꾸 분석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되게 제한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알면 되니까 이게 난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려요 왜 열립니까? 앞으로도 열리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그러므로 예표적 사건 종말론적인 예표 본문인데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무덤이 열릴 겁니다 왜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렇게 됐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너무 큰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잤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영혼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다시 나간 영혼이 몸과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체를 가져버린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에녹처럼 불말 타고 올라가버린 엘리야처럼 현재 이게 아주 큰 난제이긴 합니다 사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몸을 가진 상태로 올라가버렸거든요 이 상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예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여수의 부활 위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기니라 딱 예표죠 거룩한 성,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세상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경이 부활체를 말할 때 자꾸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주냐면 형체를 줍니다 소마라고 하는데 헬라우로 이게 뭐냐면 형체 실제로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는요 현재 여러분들의 몸과 모습과 유사하기도 하겠지만 유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과 비연속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예수를 바라봤는데 동상 문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애들을 만났는데 제애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애매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체를 봤을 때 예수님도 이전 모습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연속과 불연속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뭐가 불연속이냐면 우리는 현재 육체적 몸을 갖고 있어요 소마 퓨지콘이라고 하는 육체가 갖고 있는 몸인데 육체적인 살과 피로 구성되었고요 노화가 되고요 변형이 되고요 맞으면 아프고요 피가 나고요 다치면 상처가 나고요 제 아내가 여러분 밤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왜 이렇게 뭘 찍어 발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른대요 안티에이징 크림 노화 방지 크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노화가 되니까 노화 방지 크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몸이 되면 노화되지 않습니다 안티에이징 크림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화 변형은 왜 되냐면 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죄의 형벌 삭순 사망이고 사망으로 향해 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노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마 피로마티콘이라고 하는 영적인 몸의 형체를 갖게 돼요 부활하게 되면 이 몸은 죽지 않아요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 되고 영적이고 영광스럽게 된 영화의 몸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연속은 뭐냐면 바로 소마 이 형체가 좀 형태가 바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나 가장 큰 불연속은 뭐냐면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질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예전 몸과 좀 유사하게 돼버린다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제 몸매가 너무 싫은데 내 지금 피부가 여드름 투성인데 이거 이 여드름 투성이대로 부활한다고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 저는요 너무 키가 작은데 그러면 영원토록 이 작은 키로 살아갑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요 여기 엄청나 큰 상처가 있는데 이거 이대로 부활하면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요 다 무슨 질문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전히 시 공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관점이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저렇게 미모가 뛰어나고 멋진 사람은 영원토록 그거는 현재 갖고 있는 현재적인 미의 기준이죠 현재의 미의 기준은 다 현재의 시 공간의 가치관 속에 묶여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개념은 또 말씀드리지만 시 공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기준 뭐 키가 작다 크다 다 수량이잖아요 뭐 멋지다 멋지다 나이가 들다 안 된다 키가 몇 센치냐 전부 다 수량적인 개념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 공간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활체는 전부 다 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5장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마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현재 여러분과 저희의 몸은 낮은 몸인데 하지만 크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여러분과 저의 몸도 영화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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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건데요 저는 진짜로 부활체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고 빨리빨리 부활체를 갖고 싶어요 지금 4시 35분인데 4시 36분에 주님이 오셔서 저는 진짜 호련히 부활해보고 싶어요 정말 와 이 몸이 뭘까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저는 이 죄와 싸우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님이 오셔서 빨리 부활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낮은 몸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활 때 여러분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요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기억나요 20년 30년 전인데 여러분 절대 화장하면 안 됩니다 화장하면 부활 못합니다 화장하면 다 갈라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렇게 막 소개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다 내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몸을 갈아버리면 안 되지 절대 부활하면 이거 화장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매장을 하면 100년이 되면 싹 다 썩어버려요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어차피 싹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상관이 없냐면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창조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도 아니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재창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죠 무 무에서부터 있음을 만들어낸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화장 좀 해서 뿌렸다고 해서 매장에서 썩었다고 해서 다시 부활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만들었는데 뭘 하든지 다 다시 만들죠 다시 재창조 하십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상의 어떤 선산이 있으시면 그냥 매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화장하셔도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싹 다 부활하실 겁니다 싹 다 싹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도 아니요 새로운 창조도 아니고 완벽하게 회복된 형태의 재창조를 하시는 것인데 세 번째 그러면 왜 부활을 시키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한 몸에다가 심판을 주시기 위함 혹은 부활한 몸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세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을 배우겠습니다 십이신조는 그 다음 문장을 심판으로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선악 간의 행한 바를 따라 봉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판 그 누가 심판대 앞에 설이오 결론은 신자 부신자 그리고 천사 타락한 천사 모든 이성적 피조물이 다 섭니다 다시 한 번 신자 부신자 타락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 모든 이성적 피조물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자도 서지만 서는 이유가 다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서긴 서지만 서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자들은 서진 서긴 서지만 정제를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가르친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고 세상을 떠난 신자들은 벌써 그리스도 함께 거하고 흰옷을 입고 있으며 자기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경탄에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심판은 다 받아요 하지만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건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의 내용이 달라요 내용 우리는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게 해서 심판 때문에 선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 시급한 표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계신 그분 그 원수 죄송합니다 그분 그분을 전도해야 될 텐데 그거 아무리 해도 10년 20년 30년을 전도해도 교회 안 오십니까?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때가 안 된 것 뿐이에요 때가 참해 주님이 오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벌써 받아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겁니까? 이거 어떻게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한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 가족만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은 있을 것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이뤄노니 이 진실로 진실을 한 말은 두 번 나왔죠 강조형 강조의 강조입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른 것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가족이 마지막에 심판받으면 어떡합니까? 영생을 얻는 방식은 그 말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의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듣고 거듭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서지만 이러한 내용이 다른데요 벌코프는 말하죠 벌코프는 누구냐면 바빙크 선생님을 좋아했던 또 한 명의 신학자고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영어로 잘 번역해서 요약 발전시켰던 분이 바로 이 분인데 루스 벌코프의 말을 들어보면 악한자들에게는 이제 끔찍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 영생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다들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죠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지옥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지옥에 대한 말을 하냐 기독교는 모순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없애야지 왜 누굴 지옥에 보내냐 두 번째 이거는 19, 20세기 이후로 개몽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늘 말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냐 뭐 구더기가 지나가고 이런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지금 지옥을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있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3절 3번에 보면 세 번째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해 이런 걸 원한대매 아 원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다 지옥에 보내냐 라면서 지옥에 대한 거부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옥은 끔찍하거든요 지옥은 영원하게 타는 불이다 연기가 새 들어 올라간다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신학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감성은 아주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죠 그래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말할 때 전도할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말해야지 그래야 먹히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막 심판하는 하나님 지옥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시대의 감성으로는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만 하는 것 눈치 살피는 것 우리는 여전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걸 듣고 두려운 마음에 생겨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실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옥에 대한 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단해서 또한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나만에게 하는 것 나를 나에게 먼저 던져보는 그런 시각을 좀 열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종말론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열릴 텐데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주님이 앉아서 우리를 다 다스리고 심판하시겠죠 저는 그때의 느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다 불안한 다음에 심판 앞에 선 그 모습은 엄청난 애곡과 통곡과 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큰 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영화되었기 때문에 영화라는 게 뭐냐면 지적인 체계와 감정적인 체계와 의지적인 체계가 완성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싹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회복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치 그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어버렸던 그 그 아담처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지력이 완벽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름 다 지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지력이 회복되게 될 텐데요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 내 몸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을 싹 다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될 거라고 하냐면 저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 나는 저기 있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 모든 거를 다 깨닫게 되니까 선악간에 한 모든 일을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어? 나도 형제에게 노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형제에게 화낸 것들을 싹 다 깨닫게 돼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이 바보 이 멈춤아 라고 하는 욕인데 형제에게 욕하는 자 내가 욕했던 것들이 싹 다 떠오르게 되겠죠 남에게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는 자 내가 그 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모든 신자들은요 내가 지옥에 들어갈 놈이구나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마땅한 주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애곡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습니다 신자든 부신자든 어떤 사람은 말하죠 지옥에 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예정해서 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 갖고 있는 명백성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성에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구나 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누가 계시냐면 중보자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제 당연히 지옥에 갈 놈인데 중보자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 괜찮다 너는 맞아 너는 진짜 죄인이야 너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다 하지만 나는 너 대신에 죽었다 나는 중보자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너는 나를 믿었으면 너가 지금 당연히 지옥에 갈 건 당연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감격할 거예요 저는 그때가 되면요 왜 애곡과 통과가 애통이 되냐면 신자들은요 너무너무 감격된 감격스러운 눈물이죠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당신이 나 때문에 하신 그 속죄설을 통한 내가 청해 갔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 이 해방의 레커니즘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란 부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법을 주셨고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눈감아 줄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눈물 바다가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슬피 울겠죠 왜 우냐면 이렇게 울 거라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될 걸 그때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근데 후회함도 뭐 필요 없어요 거기서 슬피 울 거고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힐문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왜 당신이 뭐길래 나를 저기에 던집니까 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당연히 가야 되는 놈이구나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하나님이란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나를 지옥으로 예정해가지고 나는 정말로 잘 살려고 했는데 저 저 하나님이란 놈 때문에 내가 지옥에 끌려왔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저는 믿어요 오히려 지옥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오는 게 마땅합니다 즉 지옥에서는 억울함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 억울함이 없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공법의 하수같이 흐리게 된다 자기가 거기에 간 것 자체가 마땅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건 뭐냐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 땜이 될 것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인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비하당하여 그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며 약할 때 강함될 것이고 죽어야 살 것이며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역설성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남는 건 뭐냐면 부활 승기인데요 높아지심인데요 영생을 받게 되겠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침환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내 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죽음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제 남는 것은 그걸 견뎌내면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견디고 인내하는 힘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원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을 것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승기하여서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게 되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도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시고 우울의 참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연합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마무리가 할 텐데요 저는 오늘 마무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12신조 12신조를 이렇게 다하는 교회는 정말 없어요 되게 큰 저에게도 특권이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으니 이제 최소한 하나라도 뭐 다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하지만 하나라도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좀 살아내시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조교하고 마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소망하였으면 소망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삶이 무너졌어도 결론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결론이 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신앙은 비관적이지 않아요 시작은 진짜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전적 타락 얘기하니까 하지만 마무리는 가장 낙관적인 마무리로 끝나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오늘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염두기를 소망합니다